아빠, 이거 좋아? 응? 매우 멀리 생산인데도 얼굴을 계속 잡고 유지를 하고 있어 뒷모습이어도 머리를 계속 잡고 유지를 하고 있고 점프를 해도 채연아 아빠한테 달려와 볼래? 아빠한테 와볼래? 뚜루룩 오! 저 뒤로 가봐 우와 아빠 계속 계속 치기만 할거야? 아니 이제 가야지 고마워 아 그거 올라가면 안된다 그랬지 내려와 어디까지 갈건가? 오 오 세원아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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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쫓아가는 모습 진짜 조그만데 계속 트래킹 해가지고 잡고 있으니 화각은 50mm RF 50mm 촬영하고 있습니다 RF 50mm 입니다 세원아 아빠한테 좀 와봐 와봐 지금 다른 사람이 지나갔는데도 계속 제가 반셔터로 트래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오네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초점을 잘 맞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확실하게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